XSFM입니다. I, D, W, K 그와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다 말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지한 사람이 패배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분위기의 반복 뭐라도 논의하고 되새기려고 하면 지겹다는 말을 꺼내서 공론장의 파일을 체가하는 사람들의 존재 같은 요소들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헬마우스도 딱히 지치지 않습니다. 5월 납둔 헬마우스 코너는 한국시민의 민주화운동을 위한 의무방어전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한국시각 목요일 오후 5시에 빠짐없이 업데이트됩니다. 요즘... 요즘 아니구나. 요즘은 알기 싫다. 이제 화요일도 널 보고 목요일도 널 보니까 진짜... 그것은 알기 싫다. 411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700명이 넘어가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은 요즘입니다. 작년 8.15 극우 집회 이후에 모두가 공포에 떨던 그때 이 숫자는 하루 300남짓밖에 안 했습니다. 확진자 누적 세계 두 번째이던 작년 봄에 한국이 신천지발 감염 확산이 최고치를 기록할 땐 지금보다 많았죠. 그래도 빨리 끝났고 지금처럼 길지도 않았습니다. 윤세민 리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지난 번 대선 같아요. 뭐요?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제가 코로나 상황과 길거리에서 보고 있는 화기애애함이 너무 매치가 안 돼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이 최악입니다. 그치만 우리는 안 그래도 정상이었지만 예전보다 정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바깥활동을 더 많이 하고 별게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 대중의 인내가 한계에 왔다는 걸 정부도 언론도 시민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안목적인 합의인은요. 더 조심하고 경우에 따라 문을 꽁꽁 걸어 잠기는 게 옳고 그것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게 맞지만 맞는 말만 계속하는 상대가 미워서라도 혹은 그저 마음이 괴로워서라도 사람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더 내리누르면 메시지가 오라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가두시위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는 상황이 더 심각한 북미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그걸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착신은 백신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모든 상황 한국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문제죠. 지겹기도 하고 백신이 나왔다는 말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만든 제약업체들이 지금 특허를 내놓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맞는 서양의 소수 국가들이 백신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약 10억 회분 백신 중에 81%가 부자 나라들 그중에서도 특히 서유럽과 북미에 집중됐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에만 안 보이고요. 처음에는 백신을 뿌리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하더니 잘나가는 나라들이 업체에다가 돈을 크게 주고 물량을 미리 샀죠. 입도선매라고 하죠. 큰 돈을 받은 업체들은 특허를 안 내놓기 위한 로비도 합니다. 거기에 이 돈을 쓰고 있고 남는 돈은 언론에 써서 기술을 이전해봤자 다른 나라들은 생산할 능력이 없을 거다라는 기사를 쓰게 만들기도 했다고 이번 주에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류 전체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두 달 동안 계속 상승하는 중이고요. 급상승하는 중이고 사망자도 한 달 연속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요즘에 이번 주 지난주에 하루 30만의 감염자가 나오고 하루 2,500여 명이 사망한 인도의 상황이 이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인도는 지금 생지옥이 됐더라고요. 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읽은 외신인을 보면 이제 화장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신이 다른 곳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경각심만은 들어진 겁니다. 두 주 연속으로 주당 500만 명이 신규 확진되고 있는 4월 말에 한강 둔치해서 보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XSFM25에 지메일닷컴으로 보내주신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건너 건너 아는 사람 혹은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영국 청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뭘 더 하자는 말은 안 할게요. 최악입니다. 저희는 다른 최악을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 주 중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복 콕김치 로아스웰 6년근 홍삼진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꾸룩꾸루 오뉴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한 우리는 그런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 완료 소중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가격 2,500원으로 만나는 100만, 100, 5만 건의 후기가 인증한 가장 안전한 생리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XSFM에서 만나보세요.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청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루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꾸루꾸루 브랜드입니다. 네. 온유 마카롱의 새로운 브랜드 꾸루꾸루. 꾸루꾸루라는 이름으로 새로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꾸루꾸루라는 이름은 꾸루잼, 꾸루맛. 별 뜻 없습니다. 롤에서 솔키를 달성했을 때 상대방을 놀리는 꾸루잼, 꾸루맛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꾸루꾸루를 이름으로 따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마카롱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얘기로 꾸루고 제가 진짜 너무 올드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어떤 부자는 롤을 하면서 계속 마카롱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카롱 먹으면서 마카롱 먹으면서 한 손으로 해도 트리플 싹 가능 이러면서 그렇죠. 새로운 맛 마카롱도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맛도 나왔습니다. 먼저 바닐라, 인공향식료, 합성오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바닐라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다, 이런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닐라빈을 누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바닐라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볼 일은 없습니다. 바닐라빈이 이제 하얀색일 것 같잖아요. 모카처럼 이렇게 바닐라가 열릴 것 같고 바다에 참치캔들이 떠올리듯이 그렇죠. 그리고 블루베리, 봄 여름 시즌에만 출시가 됩니다. 심지어 블루베리 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색깔만 파란색이잖아요. 여기는 과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싸게 하면 못합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보니까 블루베리는 왠지 사계절 내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철 수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또 길 수가 없는 거죠. 과육이 들어갔으니까. 네. 유통기한이 짧아져요. 그리고 복... 마침 브랜드를 런칭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뭔가 꾸몄습니다. 유명상 PD가. 특별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스승님께 특별한 선물을 선사하자. 사실 이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라든가 윗사람한테 드리는 선물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구태의연한 거 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그렇다고 오늘 나온 땡던, 원, 짐레드 이런 거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좁아야 꺾어신어요. 그렇죠. 때리고 싶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저희는 감사 메시지와 카네이션이 담긴 특별 포장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화이트데이 때 꾸루꾸루, 지금은 꾸루꾸루죠. 그때는 온유 마카롱이었고 꾸루꾸루 사장님이 마카롱을 만들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빤도로 빠넷도네 만드시는 바스티체리가 한 번 겪은 적이 있는 그렇죠. 네. 고생스러운 사태.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버이날 예약 발송 5월 3일, 6일, 7일 예약 발송 가능하고요. 네. 스승의 날 5월 11일, 12일, 13일, 14일 예약 발송이 역시 가능합니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곧 에그타르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홍콩 뺨치는 버전. 네. 그 전에까지는 마카롱이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에 많이 사시고요.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옥에. 민주화운동 기념 시즌의 헬마우스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유튜버들이 겪고 있는 직업방 중에 하나가 컨텐츠 우울증입니다. 아, 그렇죠. 다음에 뭐하지? 이러한 헬마우스님의 고민을 덜자면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필요한데, 피드백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이게 그리고 원래는 요파 씨 사연으로 왔었죠? 그렇죠. 에드버그 박씨께서 XSFM25의 지메일 닷컴으로. 지난 주말, 대학원 동기 부모님 장례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한 대학원 동기형의 차를 얻어 타고 다녀왔습니다. 졸업한 지 20년 만에 직접 만난 몇 명의 동기들과 조문을 가장한 잡담을 2시간 정도 나누는 후,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사연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시간 운전을 하던 형이, 야, 슬슬 피곤한데 음악 말고 뭐 좀 틀어봐! 라고 하길래 뭘 틀까 하다가 지난주에 들었던 프랑스가 묻어나는 그 알실 헬마우스 코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형은 90년대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원으로 유학을 온 이민 2세대였거든요. 방송이 나오면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90년대의 프랑스를 바라보던 우리의 이야기들이 들이 나왔고, 이어서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가 한참 나왔습니다. 헬마우스님과 UMC님의 친절한 성명 덕분에 우리는 부작용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원래 목적한 작용 이외에는 다 부작용이고, 일단 신고하면 그것을 접수해 기록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설픈 정보 획득의 부작용으로 이러한 잡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구타하고 부작용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형량을 깎아줘야겠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느냐. 부작용에 대한 오해가 나은 방송의 부작용이겠지만, 여튼 좀비게임 매니아인 나이 50먹은 형이 이런 철없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막 주위 사람을 구타하고 물고 그러면 일단 백신의 부작용으로 좀비가 됐다고 하겠네. 백신의 부작용으로 남을 쥐업할 수도 있다는 질라쁜 농담으로 낄낄거리던 중 우리 두 사람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온 헬마우스님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거 틀 수 있나요, 에디터? 네. 신고 접수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부작용으로 분류가 되고 오한, 근육통, 구타, 설사 이런 작용들 이게 백신에서 나타나는... 30초를 뒤로 돌려 다시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리 두 사람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 번 터졌습니다. 물론 구토를 잘못 읽으신 거겠죠. 그리고 또 많이 맞으면 또 하게 되는 것 중인 구토가 그렇죠. 여하튼 그 알실 공식 인증으로 이제 구타는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었습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미래에 남들을 구타하는 좀비가 출몰하면 그것이 백신 때문이다. 그 근거는 그 알실을 들어라.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러면서 이제 성지가 되는 거죠. 이 회차가. 그땐 참 재미있었는데 써놓고 보면 재미없다는 많은 분들의 사족이 진심이었음을 깨닫고 글을 마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이 선정되면 좋게 되신 분은 헬마우스 님이니 선물은 헬마우스 님께 양보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에이 그래도 나한테 주겠지. 네.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낙장 부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돌려돌려 헬마우스 님께 커피비노 커피를 옆에 갖다 놨습니다. 커피비노에서 보내드리는 커피비노 토치 를 드렸습니다. 여기 카메라에 한 번 비춰주세요. 나는 이게 옆에 있길래 왜 여기 이게 있는 거야. 말을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원래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헬마우스 님이. 왜냐하면 5월이거든요. 5월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아우리 UMC님, UPD님이 진짜 독한 사람인 게 아마 이제 온고에 제가 초반에 푸념을 좀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저 새끼를 어떻게 좀 치얼업을 해가지고 계속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시고 저 사연을 발굴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도핑을 하신 것 같은데 It works입니다. It works. 먹혔고요. 감사합니다. 프랑스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카펜터 선생님께서 계속 요즘도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계세요. 내가 맞았다. 이기지 않았는데? 혈전 얘기 했잖아요. 혈전 얘기. 아,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때문에요? 봐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내가 혈전 있다고 했잖아. 아, 뭐 이러시면서 지금 승전보를 울리고 계셔가지고 아니, 이게 극우한테 너무 유리한 야바위잖아요.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전인수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카펜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이죠. 네. 혈전이라는 게 혈전이라는 게 이제 평시에도 생겨요. 백신이랑 아무 상관없이 평시에도 한 10만 명당 50에서 60명씩 평균적으로 매달 발생한다는 게 정재훈 교수팀의 최근 연구 결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건강한 젊은 사람도 외과 수술, 전형외과 수술 정도에 피도 좀 많이 흘리고 살도 좀 찢는 정도 수술을 받으면 그렇죠. 이 혈류가 이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계속 주물러주는 기계, 의료기 사장님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갖다 놓고 가는 거. 그렇죠. 피 뭉치지 말라고. 네. 그거 아니면 압박 스타킹 하고 계속 발 돌리고 손 돌리라고 시키잖아요. 혈전은 클라스는 정말 나오기 쉽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카펜터 선생님과 몇몇 분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아스타제네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은 맞지 말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지침이. 라고 하지만 그게 혈전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서 혈전 발생 비율이 낮은데 아스타제네카를 맞을 경우에 혹은 다른 어떤 얀센이나 이런 백신을 맞을 경우에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을 따져봤을 때 다른 백신을 맞는 쪽이 좀 더 이익이다 싶어서 아스타제네카를 권장하지 않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맥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0.0001% 0.0001% 정도의 레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자꾸 이슈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럽의약품청에서 EMA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경구 피임약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의약품에 있어서 혈전 부작용이라는 건 부차적인 작용이라는 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거고 당신이 흡연자라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10만 명당 한 1,800명 정도가 혈전 발생을 하니까 백신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담배를 끌어라.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희 메일 보내신 분 등에도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혈전 부작용 이슈가 좀 되길래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 혈전이 생길 가능성보다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길래 맞으러 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언론이나 극우 정치 세력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걸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재밌어요. 오늘 아침에 다운 포털의 주요 뉴스로 뜬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이틀이 그겁니다. 90세 접종자. 90세 접종자가 백신을 맞은 뒤에 2시간 뒤에 사망했다. 이런 기사예요. 물론 아직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을 삼기에 90세 고령층이 백신 접종을 한 게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뉴스를 낼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이 사람이 역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상당히 두는 것 같은 타이틀을 뽑고 있으니 이걸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세상 모든 낙상 사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론은 세상의 모든 대리석이나 보도블록을 다 없애버릴 힘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한단 말입니다. 여튼간에 지난번 시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사실 제가 월말로 갈수록 카렌다를 쳐다보면서 초조함에 빠집니다. 이때쯤 되면 유PD한테 전화가 올 텐데 이거 슬슬 2주 남았는데 다음 주쯤에 전화가 오려나 편집장의 기본적 성격이죠.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은 뭐 할지 아직 못 정했는데 이런 초조함에 떨면서 저는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이라 댓글이나 이런 걸 꽤 많이 열심히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항상 하는 고민이 우리 헤마스 코너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히나 유튜브 채널 관리하면서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제가 지지난 달이었나요? 올 초였나? 소위 우파 유튜버 지향하고 나온 애들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약간 그 선언에 지금 발목 잡혔어요. 속박이 돼가지고 망한 애들 얘기를 뭘 계속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집에 인터넷 속도라도 한번 확인해봐요. 제대로 들어보는지 그러니까 자꾸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이 코너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결국 한 시간 동안 이 코너를 청취한 분들한테 남기려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방송이냐 이런 자문을 하고 컨텐츠를 잡으려고 하면 아이템 못 잡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유PD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뭐하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유PD님은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닦아놓은 아이템들을 툭툭 던지면 저는 그냥 맞네. 그거 하면 되겠네. 이거는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곱씹어봤을 때 아 이자가 한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구나 그걸 네가 왜 고민을 하냐 너는 그냥 재밌게 만들기나 해라 이놈아 다행입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도 역시 유PD님 전화를 받고 다시 본류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자꾸 남기려고 하고 이런 게 직업병이에요. 그것도 유튜버의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지상파 방송작가의 병이죠. 수신료의 가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버이자 팟캐스트 출연자답게 타이틀, 본류, 원류로 돌아가자. 그것은 알기 싫다의 타이틀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일종의 이기적으로 호해적인 휴머니티다. 이기적으로 호해적인 휴머니티. 그렇죠. 이기적이면서 동시 호해적이면서 결론적으로는 휴머니즘인 그것은 뭐냐. 상대가, 청취자가 굳이 알기 싫다는데도 쫓아다니면서 네가 이거 필요하니까 처먹어. 이러면서 알기 싫지만 내가 알려주겠다. 이 자세. 세 글자로 주림은 홍성갑인데. 그건 그래요. 우리의 하트 앤 소울이죠. 그렇네요. 홍성갑처럼 오래 하려면 저도 그런 자세를. 그래서 이제 우리 평범한 청취자들, 평범한 생활인들이라면 평생 모르고 살아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럼요. 이 짜친월드. 이거 저작권 등록해놔야 되는데. 짜친월드. 짜친월드 정말. 그 안실에서 제가 처음 쓴다는데 이거 짜친월드. 나중에 헬마우스에 돈 모아가지고 어디 호젓한 곳에 그 놀이공원을. 짜친월드라고 세운 다음에. 임채무씨처럼. 가면 이제 그 얼굴 집어넣으면 옆에 윤서인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짜친다. 장난 아닌데.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료를.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고 입장시켜야 될 거 같아. 아 저 민속촌의 대역배우 나오듯이. 그렇죠. 우리는 우파 유튜버들이 연기하고. 거기에 재판정 같은 거 만들어서 소송당하는 거 체험하고. 그렇죠. 벌금 700만 원. 형량은 정해져 있어. 무조건 벌금 700만 원이야. 한국 짜친 민속촌. 이거 좋은데요? 짜친월드. 제가 찝해놨습니다. 그 짜친월드. 하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는 알아두는 게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판 밑에 혹은 벽지 뒤에 숨어있는 버섯포자 혹은 푸른곰팡이. 이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도 중계를 해드리겠다. 고개를 돌리지 마시라.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최소한 나처럼 그 버섯을 먹어보라고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정기 구독해. 이거 삶아먹고 데쳐먹고 볶아먹으라고는 안 하니까. 그거는 제가 먹어보고 맛을 묘사를 해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맛에 대해서 느껴보시라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유PD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마다 시즌이 되면 돌아오는 각설이들의 행태에 대한 중계방송입니다. 5월은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달이고요.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4월의 의미가 영원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5월 18일 이후에 5월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그럼요. 그래서 5월은 우리한테 5.18이고 5월은 광주인 건데 그거는 평범한 한국 사람이고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우리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5월을 인식하고 심지어 활용하는 보통 5월 광주를 활용한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일종의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날이 있죠. 수거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많이 나오는 날. 많이 나오는 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 그렇죠. 양심리스인 사람들이 페트병 사이에 국물 같은 걸 같이 섞어서 버리는 그런 건데 그 국물 같은 겁니다. 이게 시즌 되면 사실 설 시즌 추석 시즌 이런 거 되면 저희 이제 방송 작가들의 고민이자 동시에 이제 아니람이라는 거는 어차피 저녁 시간에는 아육대다. 아니면 저녁 시간에는 아육대 아침 시간에는 지구촌 노래자랑. 귀화하신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한복을 입혀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 노래를 하게 하고 중간에 꼭 아이돌 댄스곡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 아니란 구성. 일본으로 치면 이제 홍백 가합전이죠. 맨날 하는 거야. 그때 되면 원래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매년 홍백 가합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올해는 거기에다가 리주를 넣을지 보아를 넣을지 동방신기를 넣을지 아 동방신기 한물 갖는 거 아닌가? 새로 좀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제작진들만 머리털 빠지게 합니다. 맞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5월이 되면 이 준동하는 버섯 포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을 내가 올해는 데쳐먹은 다음에 맛을 묘사를 해야 되나? 볶아먹은 다음에 맛을 묘사를 해야 되나? 아 3년 지나가지고 웬만한 요리는 다 해먹어봤는데 아 3년이구나. 오 그러면 버섯이니까 콩고기처럼 이걸 단백질화 해가지고 그렇죠. 스테이크로 한번 해볼까 이번엔? 비건 스테이크를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매년 돌아오는 3대 시즌이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세월호 참사 모욕을 해야 되고 그렇죠. 5월이 되면 5.18 모욕이고요. 8월이 되면 광복절이 껴있기 때문에 독립을 모욕해야 돼요? 독립을 모욕해야 됩니다. 독립을 모욕하기 위한 방법으로 혐한 일봉을 채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5월 광주를 뜨겁게 인식하는 보통 사람들과 아주 쉽게 인터넷 밈을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윤서인 부류의 인간들 이 두 광주에 대한 이야기, 두 5.18에 대한 이야기를 올 5월에도 또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 세대 지나가면 젊은 세대들만 해도 이제는 아마 제 다음 다음 세대쯤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과 서유럽 문화에 익숙치 않은 세대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콘텐츠의 오리지널리티, 원천 이런 것으로 불리던 시대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세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 미디어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서 살았던 기억해보면 한국과 문화적으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훈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뭘 해도 보훈을 즐겨요. 그리고 그 보훈으로 장사도 해요. 물론 군인과 모병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되는 1차 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훈은 군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국가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혹은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문화도 인정하고 이런 게 보훈이란 말이에요. 흑인 역사의 달. 2월 내내 장사 기가 막히게 합니다. 미디어도 그렇고 완성품 판매 시장들도 그렇고 그다음 달에는 히스패닉 달 이런 거 있고 이제는 여성의 달도 넣어서 하잖아요. 그때마다 신발이 나오죠. 보훈인데 시장이 돼요. 문화적으로 커지니까. 한국은 제일 약한 게 보훈입니다. 그게 군인이든 아니면 민주화 유공자든 말이죠. 대신 역보훈은 대단히 잘합니다. 누가? 오늘의 주인공들이.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누가 보훈할까 봐 겁나 있어요. 그걸 역보훈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신선하게 들리네요. 리버스 보훈. 보통 패륜이라고 하죠. 그게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패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올 5월은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매년 뭔가를 활용하는 어떤 패턴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었던 게 4월이든 5월이든 8월이든 사건이 다르고 시즌이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비슷해요?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항상 지겹다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무조건. 그러니까요. 세월호 지겹다. 5.18 지겹다. 광복 무슨 국뽕 지겹다. 이런 얘기. 가짜 얘기 좋아합니다. 가짜. 그렇죠. 가짜 유가족. 가짜 유공자. 그래서 실체를 밝힌다.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뒤디끼리 싸울 때는 서로 가짜 유튜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짜 가짜를 어떻게 그렇게 잘 가려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짐박 참박 이런 거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세금 얘기 좋아합니다. 세금 얘기. 맞아요. 꼭 얼마 내지도 않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세금 낭비. 이런 얘기를 덧씌우는 걸 좋아하고. 세금 갖고 심술 부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콘텐츠들의 어떤 양상을 보인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계속 그분들이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거는 아 좀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이거를 콘텐츠로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흥이 나고 좀 뭐랄까 신선도가 유지되고 그런데 얘네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마치 이제 다른 말은 모른다는 듯이.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문제의식들이 가능한데 다른 문제의식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은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5월 하면 아 가짜 유공자. 이게 뭐 퀴즈를 내면 B 정답 이렇게 하듯이. 스피드 퀴즈요. 스피드 퀴즈 5월 그러면 가짜 유공자. 5월 B 가짜 유공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4월 B 가짜 유가족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자동 출력되듯이 맨날 항상 코딩을 막 배운 초심자가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 예스 5월 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말을 매년 4시즌 반복 출력하는 사과를 먹는 뱀보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어떤 초등학생이 3학년쯤에 만들어 놓고 그대로 컴퓨터실에 방치되어 있는 스크래치 실행 파일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더쌤을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베이직이 뭔지 아는 요즘 분들 계실까요? 그렇구나. MS 도스보다 앞에 있었던 그 베이직 시절에 1 플러스 1은 2가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엄청 신기합니다. 아니 그냥 암살을 줘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제 상대로서의 친구들이 발전이 없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저처럼 반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콘텐츠 창작자로서 보는 사람이 항상 지루하고 똑같다고 느끼면 실패하는 셈이니까. 쟤들은 매번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저는 이제 실패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굶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안 실패한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서 대응을 나 혼자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요. 저쪽의 태재는 늘 똑같아요. 진짜 항상 하는 말도 똑같고. 그런데 그건 장사가 돼.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저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레시피를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건 그래요. 이런 생각 정도를 위안으로 삼으면서. 유일한 위안이에요. 그래서 쟤들이 발전 없을 때 그래도 나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좋구나. 마치 그 김남도적인 만족감. 천벌을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패턴 분석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유튜버들이 자기들 주목받기 시작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얘들도 이제 바닥이에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아주 쉽게 패턴 분석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일종의 밈적 사고에 대한 건데요. 밈은 원래 사고의 결과물 혹은 부산물 중에 하나인데 밈을 갖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처드 도킨스가 처음에 트위터에 인터넷 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올릴 때에 그 밈보다도 더 멀리 와버린.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밈과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 최근에 이제 밈적 사고라고 할 때는 인터넷 밈이라는 것과는 또 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최근에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자기 주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을 가지고만 소통을 하는 어떤 특정한 인간 유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가 아닌 거죠. 출력과 출력을 이어붙이는 수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괜찮은 설명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걸 사실상 인체화시킨 것이 윤서인 류와 그의 사단들이다. 좋은 설명.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적 사고에 의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자체 콘텐츠 생산 능력이 없는 그 약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도 유튜브를 1년 반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방송이 아니고 애초에 뒤에서 서포터하는 역할로 1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라서 계속 그 한계를 체감하면서 가거든요. 어떤 남다른 어떤 방송 감각이라든지 센스라든지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 한계를 계속 돌파하면서 콘텐츠 창작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계속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공부라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재능에 의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 보통은 노력에 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최신 조류와 최신 콘텐츠 동향에 대해서 귀만 좀 열심히 기울여도 중간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너무 귀찮은 사람들이고. 콘텐츠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하다 하다 안 돼서 베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베끼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베낄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사는 것도 습관인데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습관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못 살아요. 열심히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네 성격에도 안 맞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사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들 거기서 뭔가를 가져오거나 짝입기를 하거나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된다.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튜버들은 커뮤니티를 성경으로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트위터랑 페이스북에서 밈적 사고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자주 오가기 때문에 어떤 데워드를 했었는지를 쭉 서치해보면서 내용을 좀 많이 참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DC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트위터 유저분이었는데 처음에 DC에서 밈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고 자기들이 생산해낸 것들을 가지고 DC 유저들이 소비하고 그거를 재사용하고 이런 거를 지켜보다가 얼마 지나면 그 친구들은 실제 그 커뮤니티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멀쩡한 직업을 갖게 되거나. 세상이 불러요. 그렇죠. 딴 데 써요. 그리고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자기는 이 활동이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좀 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남기고 떠난 예수의 조각보 같은 거. 그거를 성물화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계속 재창조를 하면서 그 밈을 써먹고 있는 거죠. 그 원래 선지자들은 이미 떠난 이후에 이 폐허에 남아버린 폐허에서 자기들끼리 그 천 조각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나눠먹으면서 오병 이하의 기적을 벌이하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곳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떤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분석하신 분이 있었는데. 좋아요. 그 조각보를 주워온 애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과 소비의 어떤 패턴 분석을 하다 보면 최종 지점의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밈적 사고를 하는 것조차도 어떤 복제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우파 유튜버 류들 같은 경우는 특정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이슈를 1차적으로 가공하는 작업들은 DC나 펜코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슈와 발생한 밈 두 개 다 수입해가지고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덧입혀서 유튜브에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윤서인 류의 유튜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년대 출판시장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던 책들 흔히들 이제 이발소 책이라고 부르던 도색 잡지 말고 도색 잡지는 복제하지 않으니까. 무슨 재미있는 얘기 같은 거 들어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 보는 순간 사실 그 아우라가 전달되거든요. 이 책 안엔 영혼이 없다. 아 그 저기 그게 최보람이냐 만득이냐. 그렇죠. 벗겨왔다. 네. 그것만 다른.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일본 문화가 수입될 수 없던 시절 일본 책 벗겨온 다음에 작가 이름 빼버린 책들이었잖아요. 그 영혼 없음이 좀 더 가시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되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커뮤니티 안 들어가. 커뮤니티도 안 들어가고 유튜브도 원래 잘 안 들어갔는데 그냥 세상 소식이 궁금해. 이걸 뭐 클럽이라고 생각해보죠. 엄청나게 잘 나가는 클러버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클럽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대. 자기는 줄밖에 안 서봤는데. 지금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서인 유 유튜버들의 그 밈적자라는 것이 사실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밈적자도 아니고 원래는 커뮤니티에 떠돌던 얘기들을 뒤늦게 재현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 밈 자체가 일종의 순환떡밥 같은 건데. 순환떡밥. 네. 돌고 도는 거죠. 그게 특징이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프로그래밍에 의한 출력이 이루어지듯이 조건 충족이 되면 바로 그 밈이 반복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늙은 표현 같네요. if then go to. 그렇습니다. 그거죠. 늙었다. if then go to면 그래도 고급 코딩이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무릎 반사 같은 거라서 무릎을 이렇게 치면 튀어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썰을 누가 펜코에다가 올린다. 뭐뭐한 썰 이러면서 올린다. 그럼 중간쯤 가면 이거 마지막에 짤방이 뭐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요즘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페페 더 프로그. 네. 그 저작자 자신은 너무 슬프다고 했었던. 그렇죠. 페페가 이렇게 사용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장례식도 치르고 했죠. 그러니까요. 개구리 페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페페가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요한 짤방으로 사용을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썰에 그 사람을 막 기괴하게 묘사를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페페가 주먹을 휘두르는. 그렇죠. 그런데 팍 때리는 그 밈이 출력된다든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주먹을 날리는 페페 더 프로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가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자기 비하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쭉 푼 다음에 눈물 흘리고 있는 페페가 나온다든지 혹은 따봉을 보내면서 역으로 비트는 그 밈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결국에는 돌고 돈다. 그러니까 이 밈 출력 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어떤 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자동 출력이니까. 사실은 충족이 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더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어의 발전이에요. 언어의 변화죠.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수단일 뿐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특정한 정서를 공유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공유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건 우리가 어릴 때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해본 거거든요. 학교에서. 그럼요. 학원에서 동호회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홍성갑이라는 이름이 이 자리에서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정서가 있듯이. 그는 밈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주제예요. 그렇죠. 엠비가 나오면 에에 뭐 이렇게 되듯이. 그렇죠. 그게 이제 반복 재생되는. 그러니까 재미가 어디서 유발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정서 공유와 지속적인 반복.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의 밈이라는 거는 실제로 웃길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웃긴다기보다는 이게 웃기는 어떤 코드라는 정서만 공유가 돼도 반복 재생에 의해서 웃기다고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한꺼풀을 또 벗겼죠. 그렇습니다. 벗길을 향해. 결국은 이건 느낌의 공유가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어떤 사실관계나 어떤 팩트나 이런 거에 대한 공유라기보다는 정서의 공유이자 느낌의 공유다. 게다가 그게 기분 좋아요. 느낌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느낌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좋아합니다. 이걸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소속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문처럼 작용해요. 그렇죠. 그럼 꼰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서 온 첩자. 오유에서 온 첩자. 클리앙에서 온 첩자. 펜코에서 온 첩자.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개구리 페페라든지 거의 인터넷 밈의 초창기 선사 유적 같은 일베의 이기야노체 이런 것들. 최근에는 재미있게 공유했었던 것들이 김영철 씨의 사달라가. 참 오래가는 시트작이죠. 엄청 오래갔어요. 그리고 궁예짜리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는 그리고 타짜 관련된 영화 타짜 관련된 밈들이 많았죠. 곽철형의 묶고 더블로가 이런 거. 마포대교. 저희도 썼습니다. 그랬던 것들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일베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의 실루엣만으로도 이미 지들끼리는 너무 웃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베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많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일베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SBS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그게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밈의 발전 경로라는 게 처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었다가 그걸 코알라랑 합성해서 코믹하게 바꾼 버전이었다가 그게 너무 보편화가 되니까 실루엣만으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서적 공유가 가능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고. 밖에 있는 사람은 몰랐던 참담한 사건 같은 것들이 전참시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뒤에 세월호 장면을 띄웠던.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은 저게 왜 나오면 저게 뭐가 문제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변명이 거짓말이라는 걸 단독하게 뚫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너무 재미있는 거죠. 통쾌하고 지상파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폐쇄적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어떤 밈적 활용, 밈적 사고에 너무 절여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개그코드의 공유 정도로 해서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하고 재미도 있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이 되면 단순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반복적 편견이나 이런 거랑 다른 어떤 질적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출력이니까 여기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빠르게 하다 보면 언제나 윤리가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인 패드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마모가 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출력되니까 이게 처음에 어떤 페륜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는 아예 기화돼서 없어져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드비치를 너무 많이 갔다가 경포대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옷? 옷? 혼자 벗고 있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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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제가 약간 출력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늙었나? 원래는 더 심하게 바지를 벗고 길거리를 걷는 거예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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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민조사고를 많이 하다 보면 유튜버들처럼 바지를 벗고 있는 게 정상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 팬티도 한 번 내려서 한 번 더 재밌게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유유상종 효과로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비슷한 민들을 자꾸 공유해서 자기들끼리 신나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어버리게 되는. 확증 편향이 발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같이 이야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민족사고의 극단화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적극적 조롱. 적극적 조롱. 나서서 더 열심히. 나는 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 이 사회 안에서 내가 더 웃기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 신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롱에 나서고 더 적극적으로 희화화를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윤리적 파탄의 자성 발생기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비윤리를 더 증폭시키는 것이 나에게 더 높은 하이브로 돌아오는 상황이. 그게 폭식투쟁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적절한. 그게 비윤리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가기도 하고 더 적극적인 사적 제재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리고 최근에 주목이 더 많이 되고 있는데. 뭐요? 저희도 옛날에 네티즌님이 뇌를 커뮤니티에 외주를 줬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의식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의식이 된 거예요. 가끔 글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커뮤니티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해?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거기에 절여진 친구와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일단 전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종교인데 다른 성경을 읽은 애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식 선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그 친구가 옮겼나 봐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뉴스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엄청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옮긴 것이 자기한테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인 거예요. 국적 변경을 하듯이. 그런데 거기서 고긴데. 그렇죠. 일배에서 펜코인데. 내방 아닌데. 난 더 이상 일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일태면 저는 이걸 집단적 사유 실패의 현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좋네요. 이게 집단적 사유 실패가 되게 되면 그 자체로 윤리적 파탄 자체를 또 다른 밈으로 적극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론 지상파 같은 데서 자주 얘기하는 무슨 선 없네 뭐 이런 거. 선 없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는 있어야 되는 어떤 윤리적 저항선 같은 것도 넘어서는 거를 밈화하는. 그렇죠. 사유를 하려다 실패한 게 아니라 사유를 실패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사유 실패를 하기로 한 다음에 그것조차도 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윤서인 사단 같은 어떤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이 구현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유튜브 특히 우파 유튜브 시장이 워낙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윤서인 작가 같은 경우에 인터넷 자아로서의 윤서인의 고민이라는 건 어떻게 나를 차별화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왕자 이런 애들처럼 극단적으로 가기에는 또 좀 용기가 조금 모자라지고. 그거는 사실 용기가 있어야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그러는 건. 그거는 뭐랄까요. 지성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거는 지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지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바지를 벗기 전 가장 먼저 벗은 사람. 그렇죠. 바지를 벗은 다음에 팬티를 내리고 그 팬티를 뭔가를 하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오리 같은 걸 접어 오리라네 이러면서. 그렇죠. 입에 문 닫은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경우인데. 윤서인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대신에 이 만연에 있는 인터넷 밈에 현장이라는 후추를 조금 첨가를 해서. 이게 스테이크인 것처럼 하고 싶다. 이런 돌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코너를 통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인라이트 스쿨이라는 콘텐츠인데. 그런데 다시 한 번 짚자면 그 현장 출동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결국은 일배나 DC의 밈 코드이기도 했던 인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거. 그러네요. 인증 자체가 밈이라는 거를 윤 작가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인증이라는 게 왕자나 안정권이 나가면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갑니다. 윤서인 씨는 사람이 없는 장소를 가죠. 부끄러우니까요.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행위다라는 정도의 윤리의식은 있구나. 네. 혼나는 건 무서운 거죠. 하하하하하하. XSFM입니다. 여기에요?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든 프랑스의 달콤함. 꾸릅꾸릅 온유 마카롱. XSFM과 로아스웰의 콜라보레이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게 잘 만든 홍삼정. 높은 함량의 진세노사이드. 근데 가격은 4분의 1? 유통기 안에 쫓겹하는 제품도 아닌데. 왜? 오직 XSFM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대의장.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로아스웰. 육량근 프리미엄 홍삼. 키이즈 헌키. 홍삼 키즈. 5플러스원 행사와 함께 다른 집 아이들과 나눠먹자는 얘기는 빼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한테 계속 그것만 먹이는 줄 알았죠? 한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뭐 그래도 되고요. 그게 뭐 나쁜 거. 그것만 먹이면 안 되죠. 네. 밥도 먹어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5플러스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집에도 함께 배송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집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플러스원을 사시면서 혹은 5플러스원 세트를 2개, 3개, 4개 사셔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유명상 피디님이 한 박 웃음을 짓겠죠? 사실 울고 싶을 겁니다. 너무 할 일이 늘어나서. 사실은 그렇죠. 네. 배송 메시지에 원하는 수량과 주소 그러니까 다른 배송처로 보낼 네. 원하는 수량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그쪽으로도 무료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여러 번 해봐서 이제는 좀 합니다. 네. 나눠서 따로따로 배송을 해드리는 거죠. 네. 친지들, 아이들과 함께 나눠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갈 곳으로 배송을 따로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주에 간 윤서인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최근에 또 올라왔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이제 지난해 올라온 건데 지난해 10월 영상이거든요. 이게 아직 이제 5월이 본격 시작이 안 돼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선보이실지 저도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작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난 10월에 올라온 광주 관련 콘텐츠들인데 아시다시피 광주는 우리한테는 5월 광주지만 저분들한테는 거대한 밈입니다. 광주 그 자체가 밈이죠. 광주라는 단어를 발음함으로써 자기들끼리 킥킥될 수 있는 그 거대한 밈으로서의 광주와 광주에 대한 모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본격적으로 해주셨고요. 본 콘텐츠랑은 상관없이 저의 어떤 감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인터넷 밈맨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밈인데 가성비를 그렇게 따져요. 가성비 되게 중요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네. 꼭 가격을 얘기합니다. 아 진짜요? 가성비 맨이에요. 아니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일단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가격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싼데라는 걸 강조를 해야 돼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느냐. 이것보다는. 가격. 가격.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출동이라는 명목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광주광역시에 갔다 왔다. 그 촬영을 했어. 아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고. 톨게이트비가 얼마고. 예? 그럼 왜 말해? 그럼 말하진 않죠. 예예. 말하진 않지만 내가 느껴지는 거야. 아 이 가성비를 너무 생각하니까. 그거 한 번 갖다 와놓고 영상을 보시면 4개를 올렸어요. 4개를. 4개. 말하자면 한 달 써먹은 거죠. 한 번 갖다 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니. 아무리 가성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그 기름값이 좀 배가 아프시긴 하겠지만. 아 4개에다가 또 하나 또 있구나. 유튜브에도 따로 또 하나를 올렸습니다. 5개를 올린 거야. 광주 한 번 갔다 하고 영상을 도대체 몇 개를 찍어가지고. 아 이게 저기 옛날 예능의 괌 특집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 괌 한 번 갔다 하면 두 달 쓰는 거야. 그렇죠. 괌이면 이해하지. 아 그 인식이랑 근데 비슷하긴 하겠네요. 연예인들이 괌 가듯이 우리 윤서인 작가는 광주 갈 때 여권을 가져갔다고. 이거는 이건 밈이죠. 아 이게 밈입니다. 광주 갈 때 여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야말로 밈적 사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썸네일을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온통 밈 투성입니다. 제가 지금 썸네일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여권. 여권 챙겼습니다가 이제 말하자면 호남은 외국이다. 그리고 이제 일배식으로 하면 적국이죠. 적국. 일곱시 뭐 이런 식의 어떤 밈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그 밈이고요. 두 번째 영상도 보시면 광주 간당깨가 제목입니다. 광주 간당깨. 그러네요. 그리고 썸네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네. 흑백사진 옆에. 흑백사진을 넣고. 그 위에 또 이제 영화 부산행의 폰트를 가져와서 이제 광주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코드가 다 숨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주행이.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만한 코드들이 숨어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 택시 운전사의 이제 윤성인 씨 얼굴하고 성재준 씨 얼굴을 합성을 했네요. 그런 거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성지술례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들도 사실은 이게 다 과거 일배에서 유행하던 그 밈 코드입니다. 성지술례 자체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썸네일만 봐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밈 범벅의 콘텐츠적 성격. 그걸 보여준다. 유튜브 장사는 확실히 팟캐스트 장사하고 다른 게. 썸네일마다 은행 계좌가 써 있어요. 적절에. 그러니까 썸네일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내용 내용. 콘텐츠 설명에 은행 계좌를. 확실히 많이 벗었네요. 그러니까 콘텐츠 설명에 다른 걸 안 붙이면 안 붙이고 계좌만 붙여놨는데 정직하네요. 이건 왜 밈으로 소화를 안 하고 진짜 계좌를 적어놨지? 네. 급할 땐 정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구독 계좌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까놓는 건 뭐예요? 구독을 해가지고 여기에 돈을 넣으면 다른 콘텐츠를 보내주나요? 아니요. 그냥 계좌라고만 하면 민망하니까. 그래서 구독 계좌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써 놓은 거군요. 네가 열심히 우리 영상을 보고 있지 않냐. 그것은 구독 행위니까 구독료를 내라.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렇죠. 그냥 도네이션. 그냥 도네이션인 것 같고요. 몇 달 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국내에는 프로야구 해설위원 중에 광주 여권 얘기를 자주 하던. 안경현 씨. 인물이 있었다. 지금도 현업에 있고요. 그때 가장 네티즌들이 분노했던 점은 폐륜적인 밈을 즐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감추는 달팽이처럼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는 반응이 똑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나오냐면 이건 우리만 나누고 있는 밈이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변합니다. 그게 가장 화가 났던 코드인 거예요. 알고 한 주제에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최악의 답변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면 그걸 뒤에 와서 자랑하는. 그렇죠. 그렇죠. 인증하고. 야계를 좀 그만하라니까 그렇게 야계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들의 1차적 속성 중에 하나가 밈적 사고의 대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아주 흔한 패턴인데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롱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죠. 나는 너네를 조롱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진지하게 대응을 하면 그건 지는 거다. 이거 웃자고 하는 건데. 재미있자고 하는 건데. 왜 정색하고 달려드냐. 이런 식의 이야기. 이슈에 대한 소인배적 해석의 끝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에 주체하지 못한다거나 이기심과 공명심을 억누르지 못하면 토론을 하다 말고 언제나 끝은 이렇게 가요. 조롱하려고만 해요. 왜 정색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윤서인의 광주 콘텐츠가 대체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민주 묘역에 가서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사람 없을 때. 김대중 컴퓨터 센터. 사람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없을 때. 왜냐하면 김대중 컴퓨터 센터는 가보면 코엑스나 백스코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도 기대됐대. 아무도 안 들을 때. 코로나 때 가는 거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 콘텐츠들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는데. 뭔데요. 사람이 많을 때에 혹은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공손함이 있습니다. 사회적 태도가 나와요. 그럴 때 굉장히 공손해요. 질문도 공손하고 답변도 공손하고. 그렇죠. 굉장히 사회 상교에 부합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갑자기 거만해집니다. 코멘트를 떨 때는 갑자기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상 화면은 나오는데. 저걸 광주 민중무역에 가서 저런 멘트를 했다고? 라고 귀를 의심할 만한 조롱성 멘트들을 잘 들어보시면 현장음이 아닙니다. 스튜디오에 와서 따로 녹음을 한 거야. 그 말은 밖에서 못하고 따로 이 정도로. 그렇죠. 밖에서 못하고. 굳이 녹음. 이게 결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재밌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약간 싫은 친척의 결혼식에 다녀온 부모님 같네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용기를 가진 사람. 우리 조카하고 좀 비슷해요. 조카랑 귀엽기라도 하지. 조카 4살 때는 자꾸 뒤에 숨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 김대중 컨벤션센터 옛 전남도청 자리 이런 자리들을 배회하면서 시종일관 조롱과 비꼬기와 혐오 이런 걸 쏟아내고 거꾸로 원래 본 콘텐츠였던 윤서인이라는 사이버 자아의 본 콘텐츠인 유튜브에서는 처음에 그 유튜버를 만들 때에 자기가 내걸었던 기치가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당신들이 속고 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을 내가 정확히 밝혀서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지식인 코스프레인데 그런 걸 하다가 헬마우스나 이런 사람이 뛰어나와서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소위 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팩트 폭격을 당한다. 그것도 밈이죠. 이것도 사실 일배에서 나온 밈인데. 팩트 폭력이니. 팩트 폭행이니.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실제로 당하면 갑자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대응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 태도로 바뀌면서 결국은 다시 조롱과 혐오 이쪽으로 돌게 되는. 그래서 이 현장 출동 행위. 이나이트 스쿨이 원래 지향했던 지점이. 유튜브의 실패가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업 모델을 바꾸면서 이 어떤 콘텐츠 스타일을 바꿔보자는 걸로 시작한 거라서. 그렇죠.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육화된 일배형 사념체.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아콘을 뽑았는데. 그렇죠. 육화된 일배의 사념체가 나왔으면. 사념체가 나온 거죠. 그 게임은 이겼죠. 깜짝 놀라니 깜짝 놀라니. 이기야 너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계속 조롱하고 사념체가. 침뱉고 계속. 이런 애들. 그 코스프레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이 길이다라는 겁니다. 네.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있어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 이거는 4월이든 5월이든 8월이든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적 사고 코드. 지겹답니다. 지겹다. 지겹다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을 짚어봐야 되냐면 사실은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유동성이거든요. 그럼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5.18은 물론이고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새로 발견되고 새로 발견된 걸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 학문 자체가 발전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새로운 사료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증언을 발굴하거나 뒤늦은 폭로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의 성격을 명징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적 해석은 끊임없이 후세대가 재규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게임처럼 엔딩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역사만 공부를 해도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민적 사고를 하는 부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밈으로 끝나는 게시물들은 일정한 어감을 주는 밈으로 끝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즉 결론을 내야 돼요. 더 공부 안 하고. 종결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엄연히 어떤 피해자가 존재하는 참사 사건 혹은 학살에 대해서 자체적인 사고를 하기를 멈추고 자기 스스로 그 사안을 돌아보기를 멈추고 고장난 기계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겹다.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으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진상 규명 안 하고 뭐하고 있다가 이제 진상 규명하겠다고 나서느냐. 이런 식의 반복적인 메시지들. 커뮤니티에서 퍼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지겹다라는 멘트를 아무 타이밍에나 다 날리는 것도 그렇고 기자들이 옛날에 다 썼던 거잖아요. 돌려줘야죠. 태어난 지 40년 넘지 않았냐. 안 지겹냐. 그렇죠.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냐.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너의 삶이 지겹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아직 정리된 게 하나도 없죠. 몇 년 전부터 지겹다고 했었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삼성 반도체 반올림이 쌓아오고 있는 그 건도 아직까지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사회에 난 상처는 수십 수백 년 동안 고치는 거예요. 네. 지겹다는 말은 그래서 그걸 대변하죠. 안 알아보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유튜브 중심으로 지겹다는 말이 통용될 때는 굉장히 강렬한 정치적 욕구와 연동이 돼 있는데 지겹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동조하는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득에 손해가 갈 때. 그럴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겹다고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참사가 계속해서 되새겨질 때마다 타격을 입는 정치 세력을 내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지겹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실제로 지겹다는 말을 크게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지겨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그 사안을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사안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재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겹다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패턴이고 제가 사실 그래서 5월과 5.18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지겹다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을 깨부수고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먼저 좀 들어보실 텐데요. 5.18 민주 묘역에 가서 진상조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롱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번잡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온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네. 인사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진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머리가 하얀색이신 분이. 뭐죠 분위기. 제가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시나요? 네. 오늘? 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누구요? 송우성태윤정. 어떤 분이요? 아. 오늘 마침 우리가 왔을 때 이렇게 신기한 타이밍이. 진상조사위원회 그런 일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서울면동에 이런 일이 있네. 우리도 따라가서 참배를 한번 해보자. 저분도 하실 때. 저희가 놀라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막 꾸려졌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때는 몰랐거든요. 당연히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진상조사위원회가 없었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당연하죠. 여태까지 정권이 꾸려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생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기 보면 본격 조사 착수라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본격으로는 조사 착수를 안 했나 봐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드디어 본격적으로 5.18의 진실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걸. 이제 와서 뭘 밝혀내겠다는 건지.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송재준과 윤서인이 같이 일을 하네요. 이때까지. 이게 작년 10월 영상인데요. 이때까지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사실 인라이트 스콜 출방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초기에 야심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광주방문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훈훈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오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어느 정도 지금 서로 마음으로 사별했나요? 아직 직접적으로 서로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군요. 준비 중입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정황을 제가 성재준TV를 모니터링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아 이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작은 그릇들은 결국 공격합니다. 서로를. 어 밑밥을 깔고 있구나. 라는 장면을 캐치한 적이 있는데. 다음 달 아이템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고. 좋아요. 발동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온통 거짓말입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목소리가 나오고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들에 약간 조롱이 섞여 있고. 그 상황에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시 녹음을 땄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음을 들으실 때. 그때는 이제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어떤 관계자랑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공손합니다. 이례적으로 공손하고. 이 활동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끄덕끄덕. 뭐 이러면서 이제. 공감도 하고. 아 그렇죠. 이러면서. 아 이래요. 알죠. 알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뭐 저희가 온날에 우연히 이런 일이. 아 이렇게 좋은. 엄청 공손해가 저기 예배드리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후시 녹음을 해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양상이라는 게. 아니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정권 출범한 지가 언젠데. 이제 나왔냐.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식의 얘기들. 정권 출범하고 3년이나 지났는데. 조사 착수도 안 하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말만 그렇게 떠들지. 별로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노무현 이후로 계속 자기들이 광주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뭘 밝히겠다고 제스처를 취하냐. 쇼를 하냐. 이런 조롱이 섞여있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것도 뭐 흔한 장치입니다만 해석을 해보죠. 네. 이게 제가 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친구들이 뭘 말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이 되느냐. 일단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막 꾸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권이 꾸려진 지가 언젠데 진상규명위원회는 막 꾸려졌다. 그런데 이게 10월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면서 막 꾸려졌다면서 인용한 기사에 보면 5월 11일에 현판식을 가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상 만드는 시점에서는 6개월 전이죠. 그렇죠. 뭘 막 꾸려져.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거짓말부터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날짜를 가리든지. 물론 뭐 저 부동산 사장님은 10년 이내 지어진 건물이면 막 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영국입니까? 6개월이면 한국이면 정권이 바뀌어요. 탄핵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구먼. 6개월이면. 그 6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출범 자체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늦어진 거는 맞는데. 왜 늦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늦어졌느냐. 윤서인과 성재준이 지지하는 그 자유한국당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아니 한 350km 서울에서 갔으면 왕복 700km쯤 이동할 거면 그 정도 공부는 하고 가는 게 좋았을 건데. 아니 그리고 그 방해하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계가 됐거든요. 2017년에 정권 출범하고 5월에 기념식을 한 이후에 곧바로 추진을 했는데. 5.18 특별법을 위해서 발의를 하고 통과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5.18 특별법은 원래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가 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공청회도 끝났고 법안 괄의에 필요한 준비 과정들은 끝난 법안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통과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딴지를 걸기 시작하거든요. 공청회 다시 해야 된다. 다 했던 건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상임위에서부터 통과를 못 시키기 시간을 질질 끌다가. 세월호 특수적이다하고 비슷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말만 민주화운동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해놓고. 결국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게 2017년 연말입니다. 이게 일단 한 6개월 걸렸고. 그 뒤에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안에 맞춰서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꾸려줘야 되는데. 꾸리는데 또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세월호떼를 제가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결국은 반대 반대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끌고. 없앨 수 있는 증거도 없앨 시간을 준 다음에 누군가에게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다가 조사위원 야당목 누구 추천하네만으로 또 시간을 끕니다. 패턴이 완전 똑같아요. 세월호떼랑. 그래서 야당목 조사위원을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반발을 불러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 반발 때문에 우리가 뭐 좀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검토를 했던 게 자유한국당이 검토를 했던 사람이 지만원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빨리빨리 통과시키려 해도 이쪽에서는 야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한 번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만원. 지문지상에서 지만원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으셨을 때가 이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별 과제를 하려고 6명이 모였어요. 한 명이 죄송한데 저는 너무 바빠서 대신 제 친구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 친구가 잘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음 주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데리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요크셔텔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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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조작은. 이건 지만원이잖아요. 지만원이 앉아있는데. 그럼 시간이 또 걸린다고요. 조보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또 한참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에 결국 세 명을 질질 끌던 끝에 추천을 하긴 했는데 그중에 두 명을 임명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선정을 해서. 세 명 중에 두 명을 해야 되는데. 세 명을 추천했는데 이 중에서도 두 명이 아예 법률상의 자격 요건에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고 한 명은 차기환 변호사인데 물론 한 분은 또 군 출신 인사고. 이 세 명이 전부 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써 찾은 거죠. 그렇죠. 저쪽에서 그냥 오케이 하면 안 돼. 결격에 결격에 결격을 찾아야 돼. 너무 황당한 거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북한군 개입서를 주장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정도나 되면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고 법률상의 요건이 안 돼.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면 법률 위반이 돼요. 그렇죠. 진상기묘형특별법에 따르면 원래는 이를테면 법률 가여야 된다든지.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가여야 된다든지. 역사고증과 관련된 분야. 왜냐하면 조사위원이 해야 되는 활동의 내용이 그거니까. 역사고증에 대해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학자, 교수 출신이거나 혹은 법의학 같은 거를 전공해서 5년 이상 현직에 있었거나. 이게 여야가 합의한 요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건에 안 맞는 인물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력서 제출 기준이 만 30세 이상인데 7세 이러고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안 되는 거. 탈락이잖아요. 그럴 거면 아프리카 붉은기 거북 이런 거. 울달팽이. 우리 거북이 똑똑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서른이 넘었어요.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인마. 이럴 수는 없잖아. 등 무늬를 멀리서 보면 한국 같아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아 그럼 기자는 일종의 역사 고증 행위를 한 걸로 칩시다. 해서 이동훈까지 포함해가지고 임명을 하는데 결국 법안 통과되고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정권 출범원지가 언젠데 이제 나왔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 자유한국당 때문이구나 라는 얘기를 덧붙여줘야. 야 이게 되게 적이네요. 져야 이기는 개주 같은 거군요. 뭐야 그게.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계속 지연을 시켜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톤을 넘겨주면 바톤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진상규명이냐 이러면서 또 느리게 달려가는 거죠. 떨어뜨리고 중간에. 아차. 생각보다 많은 메이저 언론들도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죠. 결론만 놓고 내가 이미 까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까고 싶은 세력이 있어서 그냥 편향성만 늘어내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과정을 일부러 생략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5.18과 관련해서 밈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진상규명을 해놓고 뭘 또 더 이상 밝힐 게 있다는 거냐. 이것도 세월호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겹다라고 하는 근거로 드는 건데 지금까지 안 밝혀내고 뭐 했냐라고 하는 이야기야말로 그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지를 보여주는. 무관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밝혀진 내용이 있고 밝혀지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기본 소양을 보여주는 건데. 이 지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관련된 위원회가 또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세월호 관련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세월호 특검이 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문제는 뭐냐면 언론들이 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반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되는 건데. 무슨 재미없는 한국 영화 보면 상황이 뒤집히는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언론이 다 보도를 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재미없는 한국 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실제하고 너무 달라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보도 안 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임명된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참사 사건 전체를 다루는 특별검사가 아니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내부 CCTV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 그게 이제 세월호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특검을 의뢰할 때의 이유였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DVR의 조작 가능성 이런 것만 조사를 하는 특검이 임명이 된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또 나왔어라는 말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특조위 활동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이거든요. 잘린 DVR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라는 것처럼 5.18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게 있다. 이를테면 문민정부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수사에 했었던 감옥에 보냈었던 그 당시에 10.20이나 5.18에 관련한 수사 내용.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군 내부의 자료들의 일부를 발굴해내서 밝혀진 내용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20여 년에 걸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러나지 못한 사실관계들. 진상규명하자고 하면 국방부의 자료를 요청하면 그건 없다고 하거나. 그렇죠. 그건 개밀이라고 하거나. 그건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하거나. 나중에 까보면 나오는 것들. 그런 걸 밝혀내야 되는 거고. 혹은 파기해버린 거를 꽤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 혹은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이런 커다란 사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끈질기게 파는지는 몇몇 영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5월 광주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던 영국의 힐스부로 참사 관련 보고서거든요. 23년 걸린. 사실 헬마우스 구독자 입장에서는 힐스부로 참사야말로 일종의 미미야. 쟤네들이 지겹다고 할 때마다 힐스부로 참사를 얘기하니까 제가. 그럴 정도로 이 어떤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이 거의 역사학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광주는 사실은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한 사안인 거고. 얼마 전에 말하자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바뀌고 나서 쏟아져 나오는 국정원발 광주 관련 자료들. 엄청 파서 갖다 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 파서 갖다 주고 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묵혀놓은 거 같다는 거니까. 아니 도대체 민주정부가 벌써 3기째인데 지금까지도 숨겨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국정원이 징하게 도망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헬기 사격이 실제 했었다는 거를 이 정권 들어와서야 밝혀낼 수 있었던 거고. 바로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에서 내놓은 차륜형 장갑차 사진. 그거는 5.18 당시에 최초 발포를 군에서 먼저 했다를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증언들하고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동안 군에서는 차륜형 장갑차는 투입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목격자들은 차륜형 장갑차가 제일 처음 총을 썼다. 최초 발표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90년대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구전남도청 털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정신도 있고 보온도 있어요. 총알 자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을 가지고 얘기했다고요. 그 당시에 봤던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장갑차 제일 먼저 들어왔다. 헬기가 떴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자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내오는 데까지 30년,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겨냥하는 건 실제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냐. 그 자의 육성이 무엇이었느냐를 끝끝내 밝혀내는 게 말하자면 광주 5.18의 최종 진실에 가까운 어떤 것일 건데 아직 거기에 가닿으려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과정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겨울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밈에 대한 대응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다른 밈적 사고 2탄으로 가자면 광주에 대해서는 항상 따라붙는 밈이 폭동입니다. 폭동을 가지고 비꼬는 물론 지난해에 저희가 헬마우스 코너에서 광주를 다룰 때 폭동이라는 단어가 왜 부적절한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미 일베를 비롯한 극구 커뮤니티에서는 광주와 폭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의 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밈이에요. 굉장히 아주 유구한 전통처럼 굳어져 있는 거죠. 일베도 아니고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롤 같은 거 할 때에도 한 열판에 한 번씩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광주는 폭동이야라고 올리고 시작해요. 연령대가 낮은 게임 들어가면 그래요. 제가 롤을 안 해가지고 진짜 아 그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광주를 폭동으로 묘사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어떤 밈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폭동이라는 단어만 발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묘사하는 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 역시 인라이트 스쿨 컨텐츠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 참배단 쪽으로 다가갑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죠? 색부터 굉장히 특이해요. 무슨 옥색 같기도 하고 얼굴이 진짜 생동감이 있습니다. 불의의 저항에 총을 들고 항쟁하던 시민군이래. 이야 이건 뭐 총기를 들고 일어났네. 우와 그어정에 꼭 시체는 하나씩 이렇게 안고 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아기 안고 있고 막 난리 났어.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너무 놀랐다. 너무 놀라워. 아마 뭐 518민주묘지묘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묘역에 가면 이제 시민들이 희생자를 안고 있거나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장면을 한 덩어리로 만든 조형상이 있는데 그 동상 뭐라 그래야 되나 대리석상인가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렇게 묘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감이 중요합니다. 총기를 들고 일어났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굳이 병장기가 무엇인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빚고기와 조롱을 섞는 건데 와 뭐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실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은 그 어떤 장면의 숭엄함이나 이런 거에 고귀함에 감동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비꼬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비꼼은 피에타상을 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주 항쟁이 폭동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총기를 들먹이고 뭐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니 뭐 아 뭐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다라는 밈은 윤서인이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이 공포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게 하는 정권이다. 아 그 코드에 연결되어 있군요. 그 코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 사람 말을 못하게 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폭동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하지는 못한다. 근데 총기를 들고 저항했네. 사람 쓰러져 있고 막 이거 막 대단히 이 숭엄한 것처럼 막 묘사를 해놨네 와 이거 막 나는 뭐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 얘기군요. 2020년 10월이 아니라 2019년에 광주를 가지고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폭동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발환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해보시면 뭔 얘기인지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해석해 봅시다. 아니 민주화운동이 무슨 성역이야? 신이야? 뭐 민주주의의 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이거 왜 자신의 생각을 말을 못해야 되는 건데? 그때 민주화운동이 폭동의 성격도 띄었다. 성난 군중에 의해 경찰들도 많이 죽었다. 이거 사실이잖아. 사실을 말하면 잡아간다고? 아니 왜? 아니 그리고 폭동이 꼭 나빠? 전두환의 독재가 X같아서 우리도 X발 힘의 논리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다. 경찰서 털고 총 뺏고 무장하고 그렇게 우리도 맞받아 싸웠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랬잖아. 왜 진실을 말을 못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하면 잡아간다.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동적 상황을 묘사한 어떤 상을 보면서 나는 폭동이라고 말을 못하네. 아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DC나 일비아에서 가끔 걔들이 유통시키는 그 친구들이 같이 유통시키는 각도기 기술이죠. 각도기 기술. 각도기를 재서 아 예예. 고소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말하겠다. 음. 이 정도의 이야기.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희생자들이나 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소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밈 중에 하나지만 인실XX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각도기를 재면서 나는 발언하고 있다. 네. 이 밈입니다. 참 이게 어린 나이에 들으면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게 잘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백신 저널리즘하고 비슷한 게요. 너저란. 0.001%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것만 부각시켜서 모든 걸 뒤집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흥미로운가 봐요. 본인도. 말하는 본인도. 아까도 뭘 말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총기를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광주의 진실에 털끝만큼도 다가갈 수가 없는데 시민들이 왜 총기를 들 수밖에 없느냐를 같이 이야기해야 그 사건의 성격 그 사건이 폭압적인 군사 쿠데타에 맞선 시민적 저항이었다. 그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권의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화운동이 된다. 라는 이 맥락들을 다 소거해버리고 그렇죠. 그냥 총기 총기를 들고 있네. 나는 폭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정권이 나를 탄압을 해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나 할 말이 없네. 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발화하는 방식이 약간 저렴한 비유이긴 하지만 힙합 공연장에서 아세예를 하면 저쪽에서 다른 걸 해주듯이 그런 것처럼 저 영상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 영상의 댓글에 온갖 호남 모욕과 피해자 모욕의 댓글들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걸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일종의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SFM입니다. 아 예 여성청결제를 굳이 써야 할까? 어머 예준바 그냥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겠다고? Y존은 청결하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의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청결제를 써야 해?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4가지 유산균 발효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까지 말해 뭐해? 여성용품 전문기업 29 데이지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지 여성청결제 블라썸케어 포밍 클렌저 아이들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홍삼점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로아스웰 육연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헌키 극우의 이 성향은 뭘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떠난 다음에 제1야당이 전직 두 대통령이 뭘 이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슬슬 이렇게 벨트를 풀고 있잖아요. 이 벨트를 푸는 사람이 벗겼다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버클 만지지? 궁금하면 이미 늘 안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됩니다. 그리로 가고 싶은 거죠. 버클 만지네? 그럼 우리가 더 오냐 오냐 해주면 잠시 후엔 뭘 할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걸 먼저 들어놓음으로써 그것도 저는 커뮤니티 종종 구경하다가 종종 보는 건데 1배가 망하면서 1배에서 놀던 사람들이 온갖 커뮤니티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색깔이 약간 희석이 되고 약간 우경화되면서 가끔씩 박정희 찬양 전두환 찬양 글이 올라와요. 그렇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디서 스멀스멀 전두환을 꺼내라고 댓글이 여기 잔뜩 달리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그래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 이러면서 그렇게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세력 싸움하죠. 물을 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버클을 슬슬 만진다. 저 벨트를 지금 풀으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땍 해줘야 되거든 이게 땍을 해줘야 깜짝 놀라가지고 벨트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건데 그걸 냅두면 이제 내립니다. 그걸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전시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그걸 방지하자면 그걸 방지하기 미리 최악을 보는 것입니다. 헬머스님이 시사 아저씨와 닮아진 부분이 있어요. 불량 실패하죠. 이게 약간 문화기는 이제 약간 뒤로 쭉 빠졌고요. 두 분이 약간 경쟁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아니 오늘 보낼 때는 아 요거 뭐 두 시간이면 되겠다. 될 거예요. 자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헬머스님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고 윤세훈이터하고 유승균픽이었습니다. 411회 그것은 나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 I, D, W, K I, D, W,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